안녕하세요 엠밤스TV 이벤트 여신입니다 드디어 제가 8차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러 왔습니다 너무 좋아 비달사순 2인1 스타일러 제품인데 다들 너무 기다리셨죠? 그럼 바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벤트 신청해주시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나와라! 이번에도 제가 댓글을 한 분 한 분 댓글을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는데 이번에는 178분이 이벤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주인공 한 분 어느 분인지 확인을 해보기 전에 상품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달사순 2인1 스타일러 아 제가 이렇게 또 마법을 해서 자 그러면 상품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떨리는 주인공 당첨자는 과연 누굴지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아쉬웠어요 앰밤스 TV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며 신청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같이 화이팅! 자 그러면 저희 구독하기가 돼 있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구독 정보를 들어가서 잼돌이님이 저희 앰밤스 TV 구독하기가 돼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구독하셨네요 자 여기에 과연 앰밤스 TV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워크맨도 나왔는데 자 있습니다! 앰밤스 TV! 잼돌이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품으로 멋지게 스타일링 하시고 훈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잼돌이님 저희가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메일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메일에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함께 남겨주셔야 저희가 이 비달사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잼돌이님 앞으로도 멋진 스타일로 저희 앰밤스 TV 사랑해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당첨이 안 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저희 앰밤스 TV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9차 이벤트도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마어마한 상품으로 또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9차는 5개라고요? 네 혹시 그 제품 아니에요? 저희 저번에 리뷰했던 거? 저 진짜 신청하면 안 돼요? 5갠데 Nope 갑자기 마지막으로 пят다 제가 연간 collectors' dom은 지역구 simple principal 이 제품은 급한 Investment intellectually 알 stone 정의 알